여기에서 봐봐라. 우리가 요거 둘려면 X로 두면 되잖아. 맞나? 네. 마름모니까 둘 다 똑같겠지. 마름모라 생각해. 그럼 요것도 X, 요것도 X, 요것도 X인데, 모르겠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른 범위고 그쵸?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다른 범위야. 다른 범위니까, 요 길이는 얼마나 되냐면 10-X 맞지? 10-X. 우리가 무조건 X만 찾으면 돼. 그럼 이 B가 10 대 8, 맞나? 맞잖아. 10 대 8. 10 대 8은 10-X 대 X, 맞나? 맞지? 근데 이게 숫자가 좀 크니까 약분 처리해주고, 2로 하면 2 대 5 대 4, 맞지? 5 대 4. 맞나? 내항은 내항, 외항은 외항 곱해서 X 찾아가지고 4배 해주면 된다 이거. 이해가 되겠나? 칸 된다. 이제ьют과 카 Simmons는